마치 슈퍼맨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가 때에 따라서 사용하고 또 감춰놓고 사용하고 감춰놓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성욕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6절과 1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모든 점에서 똑같아지셨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능력이 없고 우리처럼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 오셨다 또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아지셔야만 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서 종으로 오셨습니다 비웠다는 말은 하나님 되심의 영광과 능력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받으셨고 또한 그 시험으로 인해서 고난당하셨다 그렇게 18절에 증언합니다 먹지 못하면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고된 일 때문에 하루의 일과가 끝날 때는 때로는 배 위에서 곤하게 주무시고 풍랑이 있는데도 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곤히 잠드시곤 했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시면서 마음속에 피통함을 느끼고 우실 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무지에 답답하고 또 그 답답함 때문에 화를 막 내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안고 계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시기에 넉넉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숨기고 있다가 아플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잠깐 사용해서 안 아프고 또 고통스러울 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덧입어서 고통스럽지 않다면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이니까 아파도 아프지 않고 살이 찢겨도 아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모든 연약함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좌절도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도 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성욕신의 위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 되셨다 그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신은 우리와 전혀 다른 곳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요구합니다 보통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어떤 신성한 경지에 이르거나 또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살면서 선행을 많이 해서 어떤 공로를 쌓아 내세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때로 그 신들 중에는 천사를 보내거나 또는 자기의 메신저를 보내서 사람들을 곤경에서 구해주는 경우가 왕왕 있기는 하지만 그 어떤 종교의 신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이 되시고 더더군다나 사람의 연약함과 슬픔과 죽음을 다 경험한 신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여러 신들을 봤을 때 어느 신이 진짜 사랑의 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수많은 종교의 신들을 사랑의 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물론 폭력의 신은 아닙니다 물론 그 신들도 좋은 점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종교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랑은 희생인데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진짜 사랑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신도 자기 자신을 내어준 신이 없기 때문이죠 누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무슨 희한한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신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준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도 참 하나님이 한 분뿐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람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서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곤경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몇 해 전에 마라쿠톤 경기를 봤는데요 TV를 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마라쿠톤을 거의 다 마치고 스테디움으로 들어오면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결승점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마라톤 경주자가 스테디움에 들어와서 그만 이 다리의 근육이 파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쩔뚝쩔뚝하다 결국에는 스테디움 바닥에 그냥 넘어졌어요 더 이상 뛸 수 없을 게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선수는 자기가 오랫동안 준비해오고 또한 그 긴 경주를 거의 다 마쳤는데 여기서 결승점 통과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관중석에 있던 한 남자가 뛰어서 그 선수 곁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뛰어들어와서 아들을 부축하고 경기장을 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심판들이 가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리고 이러면 규정 위반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선수를 부축해서는 결국에는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코치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코치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힘을 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가서 부축해서 결승점을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만 할 수 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죠 내 아들이 준비하고 애써왔던 경주를 끝내게 돕겠다 아버지가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욕신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우리의 곤경과 어려움을 하신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 사랑 우리가 받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또한 가난 중에 있는 자 곤경에 빠진 자 슬픈 자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죠 제 신대원 동기 중에 한 목사님 지금은 서울의 쪽방촌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쪽방촌 한 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 몇 식구가 모여서 사는 그런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가난한 집에 아이들을 새벽에 교회로 오라고 해서 함께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아침을 먹여서 학교로 보내는 일입니다 학교에 보내기 전에 방석에다가 딱 앉혀놓고는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얘 훌륭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아이를 돕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물었대요 목사님 저는 방석에다 앉혀놓고 기도하면서 목사님은 왜 맨땅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러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아이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네가 나보다 훨씬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이란다 어느 날 학교에서 눈썰매장 가는 날인데 알코올 중독자를 아버지로 둔 아이가 아버지가 돈 없다고 가지 말래요 하면서 툴툴거리면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도 어려운데 사실 쪽방촌에서 일하는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 근데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없는 돈을 털어서 입장료와 간식, 장갑과 모자를 금방 챙겨서 이 아이를 썰매장에 보냈습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나를 그 곤경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들어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무슨 대단한 호사를 누리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쏟아 부어서 집을 사주거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들과 같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말하는 성욕신의 신비와 영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그 성욕신을 보고 압니다 그게 첫 번째 위로 두 번째 위로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려로 하여금 새출발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셨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대신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대신 죄를 갚아주셨다 구약성경에서 사람의 죄를 덮는 유일한 길은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상징이죠 사람의 죄가 어떻게 동물의 피로 인해서 사암을 받겠어요 동물이 사람보다 한창 가치가 낮은데 상징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상징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상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또한 재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올감하던 죄가 벗겨졌다 우리가 해방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채무를 다 그 십자가 위에서 갚으셨기 때문이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새출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빚을 많이 줘보신 분은 아시죠? 만약에 우리에게 엄청난 빚이 있으면 빚이 막 수만 불 수십만 불 그렇게 쌓이면 우리 생활의 모든 면이 그 그늘 가운데 있게 됩니다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이거 언제 갚나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게 됩니다 돈 쓸 일이 있어도 빚을 생각하게 되고 아이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셀리브레 살려고 돈 한번 쓰려고 해도 이거 빚 언제 갚나 하는 생각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새로운 일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냥 하던 일을 하게 되고 빚의 그늘 가운데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모로코에 선교사로 가 계신 우석윤 목사님 저랑 신학교 동기입니다 신학교에 왔을 때 저보다 벌써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이신데 새 아이를 데리고 신학하느라고 그것도 신학교를 빨리 마치지 못해서 신학 공부하는 동안 스튜던 론이 상당히 쌓여 있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모로코에 단기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 그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받고 왔어요 그래서는 수도도 아닌 저 무슨 시골 이상한 지역으로 주님 가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선교사 서원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스튜던 론이 몇만 불이 쌓여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 빚이 잡고 있기 때문에 목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졸업하던 날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 그 4, 5만 불 되는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우리가 갚아줄 테니 거기 가서 하나님의 새 일을 하라고 그때 저희 신학교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의 신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들과 이사들이 모로코 시골로 가려고 하는 이 학생 이 목사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빚을 갚아주겠다 그러고서 학교 재정으로 5만 불을 갚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새 사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출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앞으로는 내 계획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새 출발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새 출발입니다 예수께서 지상에서 보여주신 삶은 바로 그 새로운 삶입니다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죠 우리는 다 사실 어떤 공포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공포 가운데 사시고 혹시 사업하다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 가운데 살고 또 직장 다니다가 잘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그 공포들의 맨 끝은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돼서 없어지거나 죽지 않나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생존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꽉 붙들어 매고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면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죄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되면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겠다 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기죠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능력을 구하셨습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능력을 가져다가 막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람으로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주님은 그 몇 안 되는 빵 조각을 손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적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출발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따라서 그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공포 또 생존에 대한 어떤 본능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 위에서 제 몸을 드립니다 하고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하늘을 우러러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눈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슬픈 자가 깊은 위로를 받게 되고 낙심하였던 자가 소망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가 우리 기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포금전하면서 광명 찾게 되는 것입니다 새출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육신 때문이죠 세 번째 위로는 그가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께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부모가 예수 그리소를 낳고 나서 유대 관습에 따라서 정결례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재물을 드리는데 그 재물로 비둘기 두 마리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재물로 드리는 동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숫소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은 양이고 그 다음은 염소고 맨 밑에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를 재물로 드렸다는 얘기는 이 가정이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가정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을 태어나면서부터 아신 분이십니다 밥을 못 먹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신약성경의 진술 가운데서 요셉은 어느 순간인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 얘기는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께서는 장자였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서 생계를 책임지셨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년 가장으로 컸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가족을 부양하는 어려움과 좌절을 하셨습니다 일거리가 들어오지 않는 날 우리 가족이 무엇을 먹을까 하는 괴로움과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는 교육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글도 배우지 못한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고 비아냥거릴 정도로 글을 배워본 적이 없는 분이시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공부하지 못해서 무시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아셨습니다 그는 나사라에시라는 촌동네 출신이었습니다 무슨 직위가 있어서 돌아다닌 것도 아니었죠 집도 절도 없이 다녔기 때문에 나그네 삶의 불안정함 막막함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출신으로 비아냥거리는 것도 참으셔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의하면 그 그리스도는 슬픔의 사람이요 질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노인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감기 한 번 안 걸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스트레스 로트로 막 열이 오르고 응급실을 뛰어가고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그분도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도 질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겪으신 후에도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소 5장 8절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극률을 여기실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도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밑바닥을 다 경험한 메스톨티초이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나도 다 겪어봤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내가 너의 좌절을 안다 내가 너의 좌절을 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가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번에 키르키산에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자기 교우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내가 갑자기 먹지도 않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데 몸은 점점 말라가고 병원에 가도 원인은 알 수 없고 자기 아내 좀 살려달라고 어떤 사람이 교회로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영 그때는 목사님 목사님이 그 집을 신방했어요 가보니까 진짜 한 여인이 누워있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아갖고는 말도 하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이 겪은 과거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참 말하기에도 아프고 힘든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매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딸이 겪은 어려움을 갑자기 보여주셨어요 아 이것 때문에 남편이 사랑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매의 손을 꼭 붙들고 딱 한마디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매님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니 그 다음부터 밥을 먹기 시작하고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나도 겪었기 때문이다 나도 사람으로 가서 그 가난을 겪었고 그 무시를 겪었고 그 폭력을 겪었고 그 불의를 겪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시험 당하여 어려울 때에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도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려울 때에 시험 당할 때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자로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의 보자로 나아가라 그 보자에 앉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품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죄를 물으시지 않으시고 네 고통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여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그 예수께 그 보자에 앉아계신 어린 양께 어려울 때마다 또 힘들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그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위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완전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철저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3위 1채후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당신은 가장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였고 자기를 의지하는 지상에 있는 아들을 보고 성부께서는 성령을 성자에게 내려보내셨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우리를 바로 그 믿음의 출발점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되셔서 완전한 순종에 이르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완성의 일을 그 길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베들레엠의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연약한 가난한 가정의 아이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셨는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다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여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는 그래서 믿음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또 그 아들의 뒤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을 위한 이야기이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새 길을 여십니다 그 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믿음의 완성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아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경배드리고 또한 천송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나 저희를 위하여 믿음의 길을 여시고 또한 그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성탄 주일에 저희들이 마음을 들어 올려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